스루스트레밍 김밥이랑 초밥 만들거지 룩 스루스트레밍 김밥이랑 초밥 만들거지 룩 오레가노 초밥 만들기 딱 좋게 생겼어 ells ADA 곰곰곰곰곰곰곰곰곰 곰곰곰곰곰곰곰곰곰곰곱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수르스트레밍 사킨 청어예요 오늘은 조금 상태가 괜찮네요 이거는 그냥 먹을 거고 초밥으로 가지고 왔고 김밥 잘 먹겠습니다 엄청 짜 알아서 벌침내리네요 이번엔 초밥 청어 빛을 살려줬어요 이번엔 초밥 청어 빛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오이 열심히 먹었어요 이런 식감 뱃뱃뱃뱃 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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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김밥 여기 청어 들어가있어요 고춧가루 냄새는 갈치속전 냄새인데 맛도 갈치속전 맛이랑 똑같아요 새우젓에 절인 느낌입니다 너무 크게 싸왔어 김밥 너무 맛있어 아아아아 안녕하십니까 잘 만졌다 꼬마김밥 아 짤거같아 김밥 하나 더 해야겠다 햄버거 너무 짜 햄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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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? 아쉬우니까 아우 안돼 너무 짜 입이 아려요 혀가 많이 삭힌게 아닌데도 뚜껑 열자마자 구름내가 집안에 엄청 퍼졌더라구요 요거 오늘 완전 위험한 인물이야 맛은 그 갈치속젓 맛이랑 똑같아요 짠맛도 강하고 국물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짜요 물 많이 마실 것 같아 여러분들도 조금씩 밥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